짜자잔! 난 아이언맨이다! 뭐야 여기 뒤에는 막혀있나? 아 그러면은 요거 되지? 난 배트맨 아닌데? 슈뻥입니다! 오! 뭐지? 왜 박스가 쓰러져있어? 겉면도... 오! 중국 파티 같은 거 같은데? 여기 있다! 위에! 오! 왜 꼈어? 이건 뭐지? 여보 오! 이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군! 어? 아 이사람 아니네? 알아? 보물상전자는 아니었어 없는데 그으음... 다 모자 왜 저렇게... 뭔가 이상해 아! 뚫을 수 있는거 아니야? 못뚜네 이이이이이이이이.. 요거 가운데 있을 것 같아 네말 맞지? 아무것도 없어? 리얼? 아무것도 없어? 공중에 뭐 있다거나 에이 설마 그런건 아니겠지? 어 여기는 아 맞다 나 6개 찾았으니까 그거 해보자 이거 오우 20개 해야 돼 음 피한 게이트 게이트 이쪽 요게 게이트 주변에 있던 것 같은데 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되겠다 아 요 위에 있구나 요게 어우 씨 이게 컴퓨한가 어 날씨 있다 다리도 했네 어 다 있는데 10 3 8 9 10 10개밖에 없는데 10개 잠겨 있는 건 없 이거는 다 찾았는데 아바타에 있으려나 보도록 할게요 아바타에도 없거든 이게 음 어디 어디 중 중에 있나 아 아 사람들한테 뭘 해봐야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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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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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ed a friend share info 너무 필요하다는 것 같아 아무사람이나 흰추 요청 흰추 요청 나갔다 들어와 다시 시작해보자 어? 뭐야 뭔 이상한 소리가 들렀는데 기분도 됐다 다시 들어왔는데 미안해 왜 안열려 에휴 뭐지 일다 아니 왜 안열려 뭐지 저거?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는데 풀어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왜 이것도 날씨 있잖아 이것보다는 공중에서 바꿔버리기 뭐야 날씨 쇽 쇽 왜 뭐해 어 뭐야 요런거 어디있어 단사람한테도 더 오 이게 여기 있었던건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친추를 다 걸어보겠습니다 한사람 됐고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친추를 걸면은 다 봐도 좋겠지 모르겠으니까 풀어보자 오케 어 박스 인 하우스? 하우스? 어 박스 언더 심플? 박스 트래시 캔 우와 겁나 많이 준다 어 잠깐만 됐다 오호 겁나 많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너무 많지? 많지? 일단은 이렇게 싸그리 보겠습니다 싸악 따 볼게요 여기도 여기도 없는데 자 봅시다 얘 머리 두 번째 거 보자 아 레드 인하우스 이렇게 보니까 좋네 레드 하우스가 여기는... 어 저쪽이다 저쪽 오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런 거 얻었다! 자 이제 여기로 볼게요 트래쉬캔 이 트래쉬캔이 그 버리는 곳인데 어디 봅시다 이 트래쉬캔 바로 그건... 어? 뭐지? 아! 그냥 이걸 찾아내버리네 오! 바이시컬 자전거 어? 아니 가자 가자 크래쉬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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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살펴볼게요 크래쉬캔 오 여기 있네 오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요 페이스다 페 뭐겠지? 이번 거? 맞고 어... 탑에 있다는 거 볼스 아이스 눈에 있다고? 뭐라고 하면 스킨 준거 맞지? 뭐라고 하면 스킨 준거 맞지? 스킨 준거 맞지? 어? 이쪽 주변에 있는 화학? 화학? 네 화학 돼 그렇고 저쪽에도 상관한 거 아니야? 못 믿겠어 어 어? 어? 들어왔다는데? 이 도시 전체를 수색해보겠다 이거 맵 밖에도 있을 것 같은데 맵 방 말고 끝머리에 끝머리에 끝머리에도 없네 끝머리에도 없네 별로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설마 에이 설마 이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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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를 둘러봤는데도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어? 어딨지? 어? 어디 있어? 어디 보자 이스네 이거 이거 탑이네 오는 이상한 뭐 꿈같은게 생겼 아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비닐 리타파라는 거였는데 이거 생겼으니까 이거 로스 아이즈 미쳐나 트리하우스? 트리하우스는 여기잖아 이쪽에 있다고? 아 아 이거 하고 설마 해야 되는 거야? 친구들하고? 친추해가지고 지금 이거 버즈 이런 것도 다 찾고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